음. 부르시흥!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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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도루시흥의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호! 박수 주세요. 시흥의 시즌1이 끝나고 정말 아쉬웠거든요. 너무 짧게 했던 건 아닌가. 근데 시즌2가 시작되면서 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시흥의 숨은 곳곳을 다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맡겨주십시오! 저를 축하하기 위해 이 많은 인파가 지금 저를 위해서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롤! 도로! 안녕! 너네 부르시흥 구독했어? 그럼 우린 당연히 구독자지. 둘, 셋! 둘, 셋! 아악! 혜롤! 도로! 혜롤! 혜롤! 도로! 화이팅! 부르시흥도 화이팅! 부르시흥 화이팅! 부르시흥! 화이팅! 부르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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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1분씩 굴러버렸네. 부르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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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어떤 일이야 여기? 오빠! 오빠! 학생 뽑아줘! 그거를 뽑아! 흑기사 갈게요. 사장님 흑기사. 돌아왔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잠깐만요. 시흥시 게임. 시! 흥! 시! 흥! 시! 시! 누가 틀렸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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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랑 게임에서 이기면 선물로 페루토로 배틀을 줄 거야. 어때요? 좋죠? 게임 할 거예요? 네. 오케이! 나 들 것 같아. 우와! 설마 만복이야? 만복이야? 내가 만복이 최악이라고 했잖아. 파이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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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78. 75. 이겼어? 이겼어?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음 시청 구독자가 적어도 200분 정도 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 해로 토로 하나 둘 셋! 해로! 오! 왔어! 일출 일몰 하나 둘 셋! 일출! 미쳤어! 대박! 조개구이 해! 하나 둘 셋! 조개구이! 해! 해가 쨍쨍하게 비치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노! 놀러 오세요! 토! 토! 토!